혈당 잡는 아라키돈산입니다. 아라키돈산은 우리에게 친근한 모유 속에 많이 들어있는 성분으로 동물의 세포막을 만드는 굉장히 중요한 불포화 지방산인데요. 인슐린이 재빠르게 반응하는 능력인 인슐린 민감성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주게 되고요. 이를 통해서 혈당 조절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혈당을 잡아주면 나한테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그치? 네, 맞습니다. 중년 여성의 경우에는 여성 호르몬의 영향으로 100년기를 기점으로 해서 당뇨병 발병 위험이 높아지는데요. 이럴 때 아라키돈산은 체장세포의 파괴를 막아서 당뇨병의 발병 위험을 낮춰줍니다. 실제로 한 연구에 따르면 당뇨지에게 아라키돈산과 아연 식단을 공급했더니 혈당 수치가 감소하고요. 또 공급을 중단한 이후에도 무려 2주간 혈당 수치가 유지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선생님, 그러면 저희 어머니처럼 당뇨 전 단계인 분들도 미리 챙겨드시면 당뇨를 피할 수 있는 걸까요? 네, 맞습니다. 체내 아라키돈산의 농도가 높을수록 당뇨병의 발생 위험이 낮아지는 것으로 보고가 되고 있는데요. 실제로 당뇨병이 없는 중년 남성 2천여 명을 대상으로 19년간 추적 관찰한 결과를 보면 이 혈액 중에 아라키돈산의 농도가 높은 사람은 당뇨병 발병 위험이 무려 46%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흑염조에서 꼭 기억해야 할 두 번째 성분 어떤 게 있을까요? 바로 혈관 건강 챙겨주는 올레산과 리놀렌산입니다. 올레산과 리놀렌산은 둘 다 불포화 지방산의 일종인데요. 우리 몸에서 좋은 콜레스테롤 생성은 높이고 또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는 낮춰서 혈액을 깨끗하게 해주고 또 혈관을 튼튼하게 만들어줍니다. 또 혈전 예방에도 도움을 주기 때문에 심혈관 질환뿐만이 아니라 또 고지혈증과 같은 각종 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데에도 도움이 됩니다. 또 그리고 당뇨나 복부 비만도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관계잖아요. 근데 이 올레산과 리놀렌산이 복부 비만을 예방하는 데에도 도움을 줄 수가 있고요. 또 올레산은 내장 지방의 주범인 중성 지방 수치를 낮춰주고요. 또 리놀렌산은 지방 축적을 막는 동시에 지방세포의 사멸을 유도해서 체지방 감소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선생님 제가 걱정이 하나 있는데요. 저는 이 흑염수호치는 좋다고 해서 정말 잘 챙겨 먹어요. 그런데 어머니한테 제가 이거 드시는 게 좋다고 어머니 드셔야 된다고 그러는데 어머니께서 살찐다고 비만이 생기면 허리나 무릎에 무리가 오니까 나는 살찌면 안 돼. 그래서 안 드신다고 자꾸 주저하신단 말이에요. 소가 좀 살찌게 한다 이런 말 들었거든요. 어떤가요? 네, 살찌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영상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돼지고기와 흑염수호의 지방량을 비교하기 위해서 비슷한 부위에 같은 양의 고기를 한번 구워보았습니다. 구워지면서 생기는 기름 보이시죠? 돼지고기의 기름량이요. 그냥 놀이놀이 그냥 하지. 돼지고기의 기름량이 월등히 많고요. 그에 반해서 흑염수호는 기름이 거의 나오지 않죠. 차이가 많네요. 실제로 지방 함량은 돼지고기는 4.4%인데 반해서 흑염수호는 1.1%밖에 되지 않습니다. 5-6%로를 늘려와 함께 해서 흑염수호는 2.5% 배분이 확실하게 된 다 Tracy로 씨입니다. 그러면 bound Usa CANAK은 소식이 전망을 놓은 버전으로 하신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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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니다. 패밍 수호는 조vid기를 하신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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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니다. 됐습니다.